제2의 윤미향 사태 조작하려는 조선일보와 국힘당 김성진 기자 국민의힘과 극우수구 언론이 대일 굴종외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만들어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선 이들이 한의력 사정에 운동을 하는 활동가를 낙인 찍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비극이다. 또 시작은 조선일보였다. 이 매체는 지난달 23일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 전 약정기사를 통해 시민단체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 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마치 시민단체가 피해자 유족에게 부당하게 돈을 뺏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보도가 나온 당일 피해자들이 직접 서명 날인한 약정서 원본을 공개하고 약정서를 만든 배경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변호사 시민단체 등 공익활동가들의 조력을 통해 일본과 국내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단 한 푼도 돈을 부담하지 않았다. 대신 배상금을 받을 경우 다른 인권 피해자를 위해 역사적 기념 사업과 공익사업 등을 하자는 의미에서 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 과 체결 배경은 외면한 채 약정서 내용만을 떼놓고 멋대로 해석한 것이다. 단체는 원고들이 많은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공익사업 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이며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면서 만약 혹여라도 경제적 이득에 먼저 눈이 가 있었다고 하면 이 일은 처음부터 간여할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보도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구료괴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화살을 피하고자 도리어 정당한 활동을 경주해온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불혼한 색칠을 가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보려는 수작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인 24일 징용 판결금 중 5126만 원 달러 지원단체 내용 증명 보냈다 기사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다. 몇 시민단체가 약정금 납부를 강제하듯이 보도했다. 또 같은 날 위안부 지원금 챙기고 위원회 요직 차지 비즈니스가 된 과거사라는 기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과거사 비즈니스라고 표현하며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치유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돈 또는 일자리가 숨은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증용 배상금 20% 떼달라 과거사 브로커 이들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는 겉으로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기고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며 원색적으로 단체를 비난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맞춰 국민의임도 움직였다. 첫 보도가 나온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명의 제2의 윤미향 사태 또다시 가슴 아픈 역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역사의 희생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 의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어 24일 전주의 원내대변인 명의의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의 행태를 보며 윤미향 의원이 떠오르는 건 우연인가 라는 논평을 내며 전날과 비슷한 주장을 이어간 데 이어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 보조금을 담보로 한 활동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읊었고 다음 날인 26일 자유대한 호국단 이라는 극우단체는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나 조선일보가 공론화하면 둘 국민의힘이 이를 띄우고 셋 극우단체가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때리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굴욕 외교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운동 자체를 망가뜨리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는 책임 하나도 묻지 못하는 이들이 친일이라 비판받고 있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돕는 행위를 비난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한인력 사정의평화 행동은 1일 오전 11시 서울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인력 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가해자 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져야할 배상 책임을 대신하겠다 자처함으로써 가해자의 면죄부를 주고 국제 인권 규범에 큰 오점을 남긴 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부정과 피해자 모독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피해자들과 함께해온 사람들은 바로 선량한 시민들이었다며 그 험난한 시간에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 그고 언론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방에 판결 집행방에 피해자 모욕주기 단체 압박하기 일본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왔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한단 말인가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의 30년 투쟁임이 훼손 말라고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인력 사정의 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대신하겠다 자처함으로써 가해자의 면죄부를 주고 국제인권 규범에 큰 오점을 남긴 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역사적 진실을 팔아 전범국의 궁극주의의 날개를 달아준 자들이 오랫동안 역사정의를 위해 투쟁해온 시민단체의 오물을 끼얹는다. 헌법을 형예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 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형틀에 올려주리를 틀려한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요구해온 피해자들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폭탄 돌덩이 걸림돌 브로커 등 온갖 프레임을 씌워 제거해야 할 대상 치우거나 밟고 넘어가야 할 존재 취급하더니 마침내 어둠의 수인으로 영영 가두려 한다. 궁극주의 파시스트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저지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범죄 사실에 눈감고 한반도 불법 강점 민간인 학살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영토 주권과 국민 생명까지 다 내어주기로 작정한 친일 브로커들이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칼날을 준비한다. 상식도 염치도 없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미이란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우길기를 단일본 군함의 부산항 입항을 당연시하고 우길기가 맞다고 강변하는 일본 정부의 앞에 서서 심정적 우길기론을 늘어놓는 자들이다. 시류성도 없는 관광성 시찰단을 앞세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라는 희대의 핵 테러를 용인해 주려고 안다라는 자들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민지 강제동원의 피와 땀부터 깨끗이 씻어주어야 한다는 절박감 으로 가득한 이들이다. 한반도 합법 강점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자발적 위안부라는 가면으로 역사를 모두 가리고 침략 전쟁의 가해자에서 피폭의 피해자로 자리바꿈 하고자 하는 일본의 오랜 수건 모두를 단박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반민족적 공모를 완성해서라도 큰 형님과 작은 형님 모두로부터 인정 받아야 한다는 뿌리 깊은 열등감과 왜곡된 인정욕구로 뒤틀린 자들이다. 가히 냉전회귀 역주행 정권의 신내선 일체파들이 아닐 수 없다. 참담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 친일 브로커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게 되었는가. 대변인 노릇도 모자라 행동대장처럼 앞장서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고도 뻔뻔하게 국익과 인권을 입에 담게 되었는가. 어쩌다 역사정의를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과거사 비즈니스의 주역 자국민의 안정과 안녕보다 일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친일 비즈니스 의 주역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단 말인가. 가해자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부정 과 피해자 모독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피해자들과 함께해온 사람들은 바로 선량한 시민들이었다. 연이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나긴 법적 투쟁의 길을 피해자와 함께 꿋꿋이 걸어온 이들도 바로 시민단체들이다. 한국 정부도 외면해온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일본 정부와 싸워온 주체 또한 시민단체들이었다. 국내외 시민들과 연대의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각국 정부의 수많은 권고안과 결의안을 이끌어내며 국제 인권규범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온 주체도 시민단체들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누가 평생을 바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동굴을 자처해 걸어 들어가겠는가 돈이 우선이라면 누가 그 오랜 세월 희미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길을 등불 하나 밝히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 험난한 시간에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 그 구 언론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대법원 판결 방해 판결 집행 방해 피해자 모욕 주기 단체 압박하기 일본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왔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한단 말인가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일제의 압제의 분연 이 일어나 언제 올지 모를 해방의 그날을 위해 목숨 바쳐 저항했던 순국 선열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민주 열사들의 용기와 꿈을 계승 하고자 하는 우리는 분노와 냉소 두려움 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단한 쇠사슬 연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다 정의의 신이 우리를 향해 활짝 미소 지을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의 30년 투쟁 이미 훼손 말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 해법 당장 철회하라 가해자에는 면죄부 시민단체에는 채찍질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역사정의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적반하장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2023년 6월 1일 한일력 사정의평화행동 617개 참가 단체 및 연명 대표자 일동